자 성남자는 뭐다? 하드다 아 모라인은 하드 어려워요? 하드는 좀 까다롭구나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시죠?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수월하려나? 태초의 빛 그것만이 어둠을 소멸시킬 수 있다 궁극의 빛은 궁극의 어둠에서 아닙니다 스토리 보려고 하는데 모코코 아바타 색 변하는 거 시성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시성 강탈이라 그래서 잠깐 반영 좀 하겠습니다 스토리 진행할 때만 복장 이렇게 입고 진행할게요 스킬 어디다 날리니? 오? 모코코다 모코코다 좋아요 나 갑자기 모코코 캐는 게 되게 기뻐지기 시작했어 아 뭔가 그냥 단순 수집일 뿐인데 되게 좋네요 모코코 캐는 기분이 좀 더 와볼래? 니네 세 마리만 상대하기엔 약간 아쉽거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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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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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아까 그 당황하던 내가 아니라고 짠 짠 오 오 왜 까다롭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요정도로 무너지지 않지 오 뭐야 저것도 몬스터야 와 깜짝이야 Cou CA ongo 밟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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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세 마리만 상대하기엔 약간 아쉽거든 요정도로 무너지지 않지 아까 그 당황하던 내가 아니라구 이거 혹시 즉시 부활이 그 운명의 수레바퀴입니까? 짠 그래 아니 뭐 공짜로 주셨으니까 써보자 한 번 방금 제 로생 처음으로 죽은 거였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뭐야 아 이거 레바를 풀어야 물이 빠지고 그래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 음 이제 물이 빠지는구만 연출봐 이게 21세기의 게임이지 너네들도 다 일로와 짠 와 녹네 진짜 너무 어렵다 이제 몰이 사냥 안 할게요 하나하나씩 잡을게 이제 문지기 라모스 처치 얘가 보스인가 일단 퇴 A D 뭐야 몹 아니야 아 나 이씨 이거 몹인 줄 알고 몹인 줄 알고 이것들이랑 싸울 준비하려고 A랑 D 깔아놓은 건데 이거 씨 몹이 아니었어 아 그렇겠네 그렇겠네 아 몹 맞네 몹 맞네 근데 이거 안 때리고 어떻게 어떻게 보스를 죽여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오케 피했죠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미안해 x3 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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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공포게임 같애 잠깐만 조용 있으면 조용 있으면 바인드야 조용 있으면 바인드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자 오케이 바인드 꽝 그래 끝났다 끝났다 힘들었다 노말모드 들어올걸 그랬어 하드모드를 괜히 들어왔어 왜 내가 하드를 들어와가지고 자 상남자는 뭐다? 하드다 뭐야 이건 또 오 야 이거 한 번 깔리면 즉사하겠는데? 흔들리고 나서 저기 되는군요 야 공포게임이 따로 없네 이거 오케이 오 깜짝이야 이거는 딱 봐도 모코코다 모코코 각이다 아 야야야야 S S 뭐야 모코코가 두개야? 야 모코코 두개 개이득 이 정도면 뭐 좀 두들겨 맞아도 되지 타나토스 처치 타나토스야 최종 보스가 3패까지 있어요 D A D A R E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밟어 밟어 W Q S 밀어 F 잡목 처리 잡목 처리 잡목 처리 오 침착하게 잘하고 있다 침착하게 잘하고 있다 오 아까 그 당황하던 내가 아니라고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후 R Q R E E 어 뭐야 어 2패 그런 말을 네가 계속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일단 D 부르고 A 부르고 R 아우 잘못 던졌어 E W W OK 일단은 이렇게 하고 W Q 아 잘못 던졌어 E 와우 어 E R R 워우 순간이동 3패 OK 3패 지금이에요 빛이 되는 곳에서 타나토스에게 황금 거울을 비춰주세요 OK OK 오 3패 D A O R 흐어어 후 조금 видим 바인다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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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조금만 아 ukt 피해주시고 R 좀 피하면서 싸워야 되겠다 어어어어어어어 힘들었다 어? 박스 아 이게 그거구나 보스 보상이구나 아이고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아이고 그래 하드모드를 돈 보람이 있어 혼탁한 왕의 성이